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, 투자가 일제히 늘었습니다.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1.1로 전월보다 1.3% 증가했습니다. 작년 3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5월 105.2로 4월보다 0.4% 증가했습니다.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항공기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3.5% 증가했습니다.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건 지난 2월 이후로 3개월 만입니다. 다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미약한 편이란 분석입니다.